두 마디는 한꺼번에 생각을 하고 가야지 느리잖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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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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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바닥 대봐요 손바닥 대봐요 이거는 맞아야지 잘할 수 있어요 일단 대봐요 안 되겠다 손등을 대요 손등을 손등을 대요 하지마 지금은 안 중요하긴 한데 마지막에 둘 셋 둘 둘 셋 하고 뛰어야지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면 이게 미리 뛰는 거요 엄마 엄마 내가 안 때릴 테니까 자신감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안 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지난번에 고요한 밤 고요 거룩한 밤 한 거 마지막에 한번 쳐보세요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지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손가락 번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3번, 5번, 3번, 1번으로 되어 있잖아요. 여기를 2번, 4번, 2번, 1번, 그 다음에 2번, 4번, 그 다음 여기도 4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.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오른손만 둘, 셋, 둘, 셋 4번 다시 시작 둘, 셋 둘, 셋 둘, 셋 4번 4번, 파 4 다시, 박자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엄마, 엄마 다시 한번, 처음부터 다시 시작 보고 두 마디는 한꺼번에 생각을 하고 가야지 다시 다시 한번 두 마디 봐요, 손가락 번 봤어요? 네 둘, 셋 셋 둘, 셋 느리잖아, 느리잖아 다시 다시 그 다음 마디, 이거 그 다음 마디 자, 보시고 C플렛부터 갈게요,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 다시 다시, 다시 다시 C플렛부터 다시 둘, 셋 둘, 셋 둘, 셋 엄마, 엄마 엄마 손바닥 대봐요 손바닥 대봐요 손바닥 대봐요 이거, 이거는 맞아야지 잘할 수 있어요 딱 대봐요 안 되겠다, 손등을 대요 손등을 손등을 대요 하지마 아, 뭐야, 안 되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틀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하나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손바닥 대봐요 손바닥 대봐요 손바닥 대봐요 손바닥 대요 다시 할게 둘, 셋 둘, 셋 손바닥 대봐요 손바닥 대봐 다시한번 둘 셋 둘 셋 둘 셋 손바닥 대봐요 손바닥 대봐요 손바닥 대봐요 손등을 대야해 내가 손등을 날로 때릴거야 손가락을 바꿔서요 손가락을 바꿔서요 손가락을 바꿔서요 악이 잘 도전하는데 뒤에 두 마디만 반복해 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쉬고 그것만 계속 열 번 반복하는거예요 엄마 복잡한이에요 지금 안중요한대 엄마 들어가요 지금은 안중요하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고 뛰어야지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 하면 이게 미리 뛰는 거에요. 다시 한번 해봐요. 둘, 셋, 둘, 둘, 셋, 뛰고 이렇게 해야지. 박자가 맞는 거에요. 자 그럼 마지막 4마디를 처음 다시 해보세요. 시작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둘, 셋, 뛰고 넓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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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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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, 셋, 셋, 넓, 셋. 이거 맞잖아. 계속 여기서부터. 아기 잘 돕는다. 아니. 여기 F있잖아. F F. 여기 4번 밑에 F 여기 있잖아 다시 한 번 엄마, 엄마 내가 안 때릴 테니까 자신감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안 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안 때릴 테니까 다시 한 번 둘, 셋 4번 아,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